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구의합시다. 김지영이고요. 2023학년도를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어 공부하는데 가장 힘들게 해주는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어디에 우리는 마주치게 될 거냐면 그동안 나의 단어 암기, 문장 해석의 경험치를 놓고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읽을 때 느껴지는 느낌, 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감, feel, 다 똑같은 거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도 풀리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2021년 한 해는 그게 안 통했던 1년이었어요. 지금 이 강의는 대부분 2022년에 들을 것 같은데 2021년, 1년에 3월부터 수능까지 대부분 1등급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지금 두려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과 feel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그 난이도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 유형들을 너가 언제까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라고 했을래. 자, 이 강좌는요.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느낌과 감과 feel로 말하는 영어를 확실한 원칙을 세우게 해주는 글 읽기 강좌입니다. 자, 그러나 잘 들으세요. 글 읽기 강좌라고 해서 아, 너무 고루하게 아, 이런 글은 이런 글이야, 내용이야, 이런 설명이 아닙니다. 결국에 저의 목적은 결국 문제 해결, 맞추는 거예요. 됐지요? 그래서 all-in-one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업은 결국 문제 풀이가 지향점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휘 지식, 어법 지식 또는 단순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지식들이 단언컨대, 제가 겸손 떨지 않고 얘기할게요. 이건 단언컨대요. 어마무시하게 확장이 될 겁니다. 느끼는 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를 얘기를 방금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가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사한 건 많은 수강평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건 1등급을 잘 받게 해준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 너무 막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 솔직히 말을 해요. 수업 시간에 말을 해요. 제 모든 수업에서 야, 이건 좀 몰라도 돼. 근데 이건 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걸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하나씩 다 잡아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은 수준에서 저는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제 인삿말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올인원 교재에. 내가, 강사인 나도 못할 것 같은 부분들은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요. 저도 솔직히 못하는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할 줄 아는 사람이죠. 문제풀이의 해결. 어떻게 주어진 글을 100% 해석 그리고 이해는 다는 안 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못해도 문제풀이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강자가 바로 이 올인원 강자입니다. 글 읽기 강자이지만 문풀까지 해결을, 과정을 보여드리는 강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문제풀이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될 너무 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 알아야 될 단어, 법, 문장 그리고 글 읽는 법을 알려주는 강자의 거의 집대성 버전이 바로 올인원 강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슬퍼도 그래도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요. 제 오랜 기간의 언어적 소양을 조금 제가 체계시켜서 집약해 놓은 교재와 강자가 올인원 강자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수업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굳이 나열을 하면 이런 분들 지문 뭔 소린지 대충은 알겠어 근데 왜 선지에서 나는 자꾸 날아갈까 에 대한 해결이 될 겁니다. 지문이 아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려요. 정해져 있거든요. 개별적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뭘 보면 아냐면 제 모든 해설 강의를 다 한 번 보시면 물론 안 보시겠지만 모든 해설 강의에서 쟤는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풀이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글이 뚫리더라. 가장 많이 제 수강평에서 언급했던 얘기도 바로 그거예요. 1년 내내 저인과는 똑같은 얘기한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출발점인 강작군요. 또 여러분들 고민들은 아니 지문이 사실 이게 제일 큰 고민 아니니 얘들아 우리는 대부분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훌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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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갑자기 안 돼. 훌랄라 되지만 오 애매해 애매해. 뭐 되다 안 되다. 이게 우리잖아.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다가 안 됐다가가 전반적으로 되다가 안 됐다가 전반적으로 글이 막 흐리멍텅한다. 막 흐려진다. 앞에 읽었던 거 다 까먹고 막 이러고 있다. 네 그거 잡아들이는 글 읽기에 문제풀이까지 가는 강좌입니다. 그러니 이 강좌를 수강하는 대상은 모두고요. 다 하세요. 그리고 강좌를 듣는 시기야 물론 제일 빠르면 좋죠. 이 강좌가 베이스가 돼서 이후로 나와있는 유형변 문제풀이 빠르게 문제풀이 스피드 강좌 모든 것들 빈칸 순서섭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니 심지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제 커리큘럼을 타지 않는 학생이라도 이것부터 출발하시면 분명 다른 강좌에서도 다 도움이 돼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확장되거든요. 그러니 보는 시기는 강좌를 듣는 시기는 물론 빠르면 좋겠습니다만 좀 더 뒤를 늦어도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갑자기 문풀을 해야 되나? 아니 이건 먼저 하세요. 문풀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다룰 거냐면 뭐 수업을 하진 않겠습니다. 좀 맛만 보여드릴게요. All in one이라고 했잖아요. 지문 하나를 내가 빵 하고 해결해서 뚫어내기 위한 요소들을 한 번 모아서 우리가 정리해보는 수업이라고 했잖아. 어휘, 업법, 문장. 각각의 요소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정리야. 자 먼저 어휘는 최근 평가원에 나왔었던 문장인데 얘들아 이 문장이 여러분들한테는 모르는 단어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 문장이거든. 그리고 해석도 뭐 그리 나쁘지도 않고 그러나 아이고 그러나 요거 여러분들 해석되니? 그러니까 뭐 뒷부분은 좀 날린다고 해도 imagine how demanding it will be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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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to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demanding 한지를 상상해봅시다. demanding이 뭐야? 요구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까지 가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어. 어휘 별것도 아닌 것을 확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장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없이 그냥 또 느낌과 감과 feel로만 가시다가 고민하다 틀리는 거지. demanding은요. 요구하다가 아니고요. 마이너스의 힘든 어려운 이런 정도급까지 가야 이 문장이 뚫리고 즉 상상해봐라. 얼마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상상하는 거 고려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안 좋고 어려운지를 상상해보자. 이게 돼야 아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는 안 좋다는 거구나 오히려 반대선상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뚫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어떤 말 하는지 알겠죠 얘들아. 이 강좌는 지문 하나를 뚫어내기 위한 여러 요소들 중에서 어휘, 어법, 문장을 다루는데 어휘는 이런 느낌으로 다루는 거야.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수업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 더 가볼게. 평가원에 이건 제가 아마 이전에 말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평가원이 냈었던 주제가 이거였었어. 작가들은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이게 주제였어. 근데 저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 작가들 즉 그들은 빈칸의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나와 있어. 그럼 이 둘이 같은 말이 되려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겠냐 얘들아. 단어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떤 종류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어.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아요 라고 해야 퉁퉁 이중 보장돼서 같은 말 되는 거 맞겠지. 정답이 뭔데? 베큐 여러분들의 어휘 가 맨날 베큐 흠 흠 흠 빨아들이는 진공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올인원 수업 통해서 좀 더 확장하시고 그걸 통해서 지문의 정답까지 내는 연습 저랑 하셔야 돼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수업에서 할게.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올인원 강좌에서 일단 어휘 파트 제가 교재도 일단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어휘 관련해서는 기출 어휘를 네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 어휘를 보는 눈 때문에 어떻게 지문 전체가 뚫리는지 그리고 지문 전체뿐만 아니라 정답까지 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정도 단어 아세요 여러분들? 괜찮지? 여러분들 대다수 근데 이게 어휘를 보는 눈을 장착하시면 이런 정도 수준까지 확장하게 될 거예요. 물론 부위 단어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인원에서도 종료됩니다. 그랬죠? 수업은 나중에 제가 할게요. 이건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업법은요 지문 하나를 뚫어내기 위해서 어휘 어느 정도 확장해야 될까에 대한 이슈 업법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 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예문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업법은요 업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업법이 아닙니다. 올인원은 뭐라고? 독해 지문 하나를 뚫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업법들을 얘기하는 거야. 업법 문제의 업법은 부위 업법으로 가시면 돼. 진짜 업법 문제를 위한 업법은 둘 중에 하나 고르래요. 여러분들 정답은 어떤 것 같아요? 이름은 저 진짜 속상해요. 이거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 부사는 완전 I usually eat 지금 목적은 없다. 뭘 먹는지가 없다. 오케이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뭘 안 하고 푸는 느낌인지 알아? 지금 이거는 해석을 안 하지. 형태로만 풀지. 자 올인원에서는요 업법이 업법 문제를 위한 업법 얘기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야. 위치로 가면 이거 어떻게 해석되는지 아니요 얘들아? 해석법? 이것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를 저는 주로 처먹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밑에 있는 게 정답인 이유는 뭔데? 이것은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저는 주로 식사예요. 아 그래서 자 올인원에서는요 기본적인 모의고사의 기출 업법에 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위한 버전으로 제가 좀 더 확장시켜드려요. 특히 관계사에게 관계사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한지를 좀 제대로 잡아드리고 결국 지문을 뚫기 위함입니다. 다시 업법 문제를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부록으로 가져가는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올인원 수업에서는 결국엔 지문 뚫어낸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래 어휘 이 정도 업법 이 정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문장을 네가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최근에 나왔었던 평가원의 문장들이 한 문장 그 다음에 두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 정도거든요. 맞냐? 지금 하나 둘 셋 네 문장이구나. 오케이. 아무튼 이런 게 나왔어. 근데 얘들아 그냥 쓱 그냥 펄스 버튼 누르고 쓱 한 번 읽어봐라. 토 나와. 토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이 문장의 추상성이 커집니다. 단어는 괜찮아요 또. 해석도 할 줄 아세요 또. 근데 문제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래?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해설지에 이렇게 나와요. 현재의 다윈적 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류는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가정이다. 엄격한 다윈설에서 원동력은 환경적 위협이다. 뭔 개소리야. 그치? 위협이 없을 때 자연선택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행동의 변화를 유전적 변화를 아 됐고요. 뭐 비문학도 아니고 그치. 근데 다시 아까 그 문장으로 다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이런 지문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만 단순 해석을 넘어선 차원의 문장들을 딱 잡고 어려워도 내가 뚫고 내려가는지를 하는 강좌예요. 힌트만 알려드리면 프라임무버. 무엇무엇은 프라임무버다. 인 에볼루션. 여기서 한번 뚫려야 돼. 근데 이건 다 수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만 알아주세요. 아 이런 느낌의 문장들. 어려워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전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문장을 보는 시각. 해결. 단순한 해석력만 있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요. 2021년에 한 해를 돌아보시라니까요. 1등급 인원이 3%, 4%, 5% 이렇습니다. 그나마 제일 낫던 게 수능 6% 정도 나왔나? 난 여러분들이 예전 같으면 좀 어려워도 확 씌워지고 어려워도 좀 평해지고 이랬었던 게 있는데 2021년은 평가관리나 교육청이 맘먹고 냈다라고 봐. 쭉 예전 난이도로 돌아왔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안 하면 틀린다? 뭘 안 하면 힘들다? 느낌과 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로 자꾸만 어떻게든 되겠지 하시면 언젠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제 모토가 그겁니다. 평가원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펼쳐놓은 강자고. 결국엔 단순 해석력만 될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상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걸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문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봐야 될까? 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다루는 교제이자 수업이 바로 2023학년도를 대비하는 올인원 교제 그리고 수업이 될 겁니다. 교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루한 어떤 글만 읽고 끝나는 수업 아닙니다. 정답까지 가는 수업이에요. 필기란이 있고요. 저 지문 하나를 내가 제대로 뚫어내기 위해선 어떤 문장적, 단어적, 어법적 이런 요소들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용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문장에서 어떻게 또 재구현됐는지에 대한 복습까지 가요. 이렇게 계속 구성이 돼 있습니다. 챕터가 나눠져 있고요. 챕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를 잡아야 라고 하는 챕터 넘버원. 가장 제가 강조 많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해에 대한 느낌과 감각, 필로만 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 체질 개선에 관련된 챕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글 읽기에 기준이 잡히면 아 이 글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챕터 1에서 배우면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연결해서 읽지? 라고 하는 여러 개의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같은 수준으로 읽어내기 그게 챕터 2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기준이 잡히면 기준에 따라서 수많은 문장들을 다 기준에 따라서 한 가지 기준으로 읽는 거야. 그게 재진술 파악하기. 챕터 2고요. 챕터 3은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어 하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좀 더 가야 된다면 좀 더 확장된 의미가 나온다면 그걸로 내가 지문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지문을 뚫어낼 수 있는 경우들을 좀 볼 거고요. 챕터 4는요. 돌려서 막 빙빙 돌려서 말하는 필자의 방법 중에 이중부정, 삼중부정 쓰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유형화를 좀 시킬 겁니다. 이중부정이 1번화. 다섯 번째. 사실 요즘 요즘 이게 대세지. 너무 지문이 전문적이기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이해를 떠나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챕터 5. 챕터 6이요. 작지만 강하다 라고 돼 있는데 큰 메인 줄기 말고 내가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조금만 더 쓴다면 그러면 의외로 이런 게 지문이 잡힐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작지만 강한 디테일을 잡아내서 글 전체를 해결하는 용도 라고 하는 챕터 그리고 극강의 난이도 극강의 어려운 문제들은 또 어떻게 나오는가? 라고 하는 고난도 지문의 해결법까지 들어가 있는 게 챕터 6입니다. 고난도 그래봐야 결국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됐지요? 그리고 워크북도 제일 뒤에 들어가 있고요. 워크북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새로운 문제들을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반복이 중요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했던 얘기를 1년 내내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봤던 것들을 여러 번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워크북에는 앞에서 배웠었던 지문들 깨끗한 버전으로 다시 실어넣고 네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됐지? 복습 방법 많이 물어보시는데 복습은 교재 앞에 인삿말의 아래쪽에 제가 복습 방법 써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난 당신이 그래. 이 수업이 좋고 중요하고 라는 걸 알겠다. 그게 나한테 맞겠냐라고 하는 이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저의 말투와 표정과 강의 스타일과 속도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맛보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글 파일로 또는 아마 PDF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샘플 문제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맛보기 강의 옆에 올려드릴 테니까 첨부 파일 받으셔서 한번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맛보기 강의 제일 앞부분 봐보세요. 그 첨부 파일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제가 제일 처음에 첫 문제로 했었던 문제일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와, 내가 지금 이 잘하고 있는 건가? 어, 잘 못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되는 건가?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걸 네가 먼저 느껴야 돼. 느끼고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 저는 사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진짜 들어보는 게 제일 백번 낫지 않겠냐, 얘들아. 근데 1강은 뭐 교재가 없으니까 제가 첨부 파일에 딱 한 문제, 문제만 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뭐 교재를 들을 수는 없고요. 또한, 작년부터 제가 한 건데 올인원 교재를 좀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요. 교재의 랩핑이 작은 노트와 함께 같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책임 노트. 다른 건 별거 아니고요. 이 책임 노트에는요. 그냥 진짜 연습장 노트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의 교재비에는 단 1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사비로 그냥 한 거니까 절대 뭐,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으면 그걸 어딘가 쟁여놓고 반복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즉, 지나왔던 네가 공부했던 세월을 책임져서 모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 노트에다 잘 모아놓으시길 바란다는 소리. 대체 얘들아, 책임 노트는 그 용도로 쓰세요. 이왕이면 저와 수업하는 것들이나 핵심 사항들 모아놓는 용도로 쓰시고 책임 노트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는요. 제 캐스트 영상 중에 얘들아. 제 캐스트 영상 중에 2021년 1월 8일인가? 아무튼 1월 달에 찍은 영상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제목이 저렇게 돼 있어. 지난 세월 책임지기, 선생님이 책임 노트 만들었다. 라고 돼 있어. 거기 가면 제가 활용법을 거기다가 영상으로 한 10분 내외 정도로 얘기를 해놨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할게요. 전 절대로 여러분들 편이에요. 아무리 제가 똑똑해서 이렇쿵 저렇쿵 설명한다를 한들 결국엔 난 저 사람처럼 시험장에서 못할 것 같은데 하면 뭐 말짱 도루묵이지. 그래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건 저 실전에서 못할 건 안 할 겁니다. 또는 수업 안에서도 실전에서 이건 얘네들이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건 못해도 돼. 라고 말을 할게. 하지만 실전에서 네가 꼭 해야 될 것들은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게. 그래서 우리 부디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지문을 완벽하게 다 100% 해석하고 이해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100점은 맞자. 아니 완벽하지 못한 해석인데 100점을 맞자고. 가능해요. 그것의 첫 번째 스타트인 올인원 수업이었고요. 그걸... 아이고 이게 끝났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어지는 커리큘럼 소위 이제 V 유형 독해의 실전 문제 풀이 수업. 유형별, 주요 유형별 문제 풀이 수업. 이게 다 연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하는 건 올인원 수업은 V 단어 수업과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잘했다 싶을 겁니다. 아 이게 요기 지문에 나오네.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게 막 맞아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런 데에서도 여러분들 아 이게 그거네? 라는 게 막 연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건 V 단어랑 올인원은 같이 해보시는 게 없다냐. 배송비 줄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같이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됐지 얘들아? 네.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한번 밝혔어요. 저요. 올해 교재의 큰 전반적 세팅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자랑이에요. 왜요? 이제 됐거든. 특히나 2021년 한 해를 통해서 증명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웠던 한 해 얘들아 3월 교육청은 1등급 인원이 3.8%밖에 안 났어. 9월 평가원이 4.34%? 그랬다고. 1년 내내 그랬다고. 근데 그 한 해를 잘 버티게 해준 이 커리큘럼 교재의 구성. 물론 최근 지문으로 바뀐 거 있긴 있지. 근데 전체적으로 안 바뀌었어. 그 말은 뭐라고? 나는 그 정도 난이도에 버틸 수 있는 이 정도 수업가 나라면 너희들 올해도 100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들? 부디 저는 이제 수업 1강에서 또는 아까 첨부파일 말씀드렸죠? 맛보기 강의에서라도 우리 한번 만납시다.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시다. 김지영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지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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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